발견한 즉시 없애버리네요 아무 그 간신배 스타일의 컨셉은 언제부터 익힌거야 제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제가 간신배라는건 아니고 오 샘플을 찾아라 샘플을 찾아라 오케이 저기까지 가야되네요 오 상인이다 오 화약달린 보건화살 이런게 있어? 무서운걸 또 주웠네요 이상하지요? 어제 분명 성한이였는데 네 DLC하는중이에요 보건 사자구요? 알겠습니다 오 아타시 케이스 어 뭐야 이거 못사네 일단은 필요없는것좀 팔께요 스피를 팔고 금팔잇집 팔구요 스테인보석 이거는 스테인은 어디서 구하지? 스테인 오케이 좋았어 고물질도도 사구요 보건 7만원이야? 보건 7만원인데요? 저거 어떻게 사 스테인보석 보건 사독 네 그거에요 지금 놓을장소가 없어가지고 스테인보석 다리를 좀 비워놉시다 여기 이렇게 두고 即집 자 아예 좀 정리합시다 정리 중이에요 야 이것좀 빼봐 손광탄이 하나도 없네 지금 보니까 와 깔끔해 와 여러분들 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곳이 어딨어 와 여러분들도 집안의 방만 어질러 피지말고 정리하면서 사세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오 마카롱 마카롱 으어 뭐야 왕후님 말이 산탁식이라니 기대나실게 역시 제 네 병장 정지형님 여기에 배워 감사합니다 잠시만 아우씨 아 대박 이러지마 저런 더러운게 나오다니 오케잉 잡았죠 보호건 없는데 보호건 화산을 왜 들고 다니냐 나중에 살거 거든요 나중에 살거라서 돈 모아서 사야죠 짜증이 감히 빵! 오 뭐야 뱅뱅 오 뭐지? 왜 안맞지? 에잉? 와우 살살 쏴서 그래요? 어.. 저거 없나? 여기있다 자 여기서 일단 다 적용을 해줍시다 적들은 없지? 적도 없는거 아니에요? 갑시다 좋아 시야권 탄환 얻어주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합시다 설마 한방에 죽진 않겠지? 맵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맵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어 뭐야 뭐야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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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 여기 숨어있었어? 어 뭐야 띠옥? 헉 헉 헉 한방이야? 어? 와아 이런 젠장 정리하기 전인데 이런 젠장 정리하기 전에 아아 정리하기 전으로 돌아와버렸네요 와무는 죽어도 되는데 에이다는 죽이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죽이면 안되는데 제가 실수로 죽여버려 죄송합니다 다 와무가 부족한 탓이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됐다 마카롱 왜 안죽어 왜 안죽어 나오지마 제발 아니 뭐 이렇게 잘나오냐 저걸 그만하면 나와 어? 뭐야 정말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미치겠네 진짜 자아 여기서 기다렸다가 뱅뱅뱅 뱅뱅뱅 어 뭐야 왜 안죽어 자 이제 나오겠죠 쭈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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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 네 잡았으 inf 좀 기다리고 있다가 뱅뱅 이 쪽파에 쏘고난 다음에 초 ö..... 얜에서 뿌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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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아앙 빰! 해치우고 가자 으으으으이 오케이 별거 아니구만 샷권타나 챙겨주고 장전하고 보고싱 근데 레오놨이떠보다 훨씬 재밌네요 캐릭이 역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재밌는거 같지 에실리도 없고 내려와니까 갑자기 아 그잉 돼에에에에 고거ack 또 나오진 않겠지 제발 나오지 courts 아우! 뭐야! 아 네 모노쿠마님 들어가세요 똑같은데서 또 죽었어 아우 젠장 쟤는 무조건 나오나보네요 100% 나오나보네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높아 저거 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것 좀 더럽게 어쩌면 저런걸 뿌리고 있어 네 미쿠님 배워 감사합니다 아 불로 지저분 죽이면 안나와요? 근데 싸우는 적마다 다 나오니까 뭐 불로 지져죽여도 하아 히 어어우야이씨 아이고이씨 쟀다 오 안나온다 안나온다 다행이다 쐈어 잡아주고요 어? 제발 나오지마라 어? 오케이 잡았어 이 방송이 와무 방송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아 저 연갓이 좀 안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잠시만 녹방인가? 아니요? 생방입니다 생방 생생한 생방 저 녹방 거의 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녹방한거 보신적 있으세요? 이 자식도 죽여야겠어 이 자식 죽어라! 사라졌거든 나오지마라 나오는 100%야 나오는게 확률이 100%예요 어어 뭐야 왜 안죽어 한방에 와 진짜 미치겠네 저거 으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에 피통을 좀 늘리라구요? 그럴까요? 잠깐만 자 팔고 했짝 deree 컴백 애니타임 컴백 에니타임 가자 가자 알았어 마카롱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말래니까 맨날 나와 진짜 나 미치겠네 저거 나오지 말라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오지 말라고 하면 맨날 나오네 잡아주고요 풀스트로 하시는건가요? 아니요 PC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산성앤 맞죠 쟤네는 100% 나오네요 아무 콘솔있냐? 콘솔이요? 아니요? problèmes 잡았어 잡아주고 가자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c 깜짝이야 안 나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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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얘는 미친 얘는 이거 갖다 죽여야겠다 오.. 이렇게 죽이면 안나오겠지? 오케이 아으 이 자식 진짜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마!까롱! 마카롱 안나오나? 또? 그래서 멍멍이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아이템 또 뭐 좋은거 있나? 어? 아까 여기 왔던덴데? 띠용!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 왔던데 쏭 어디까? 어? 여기서 뭐있다 마카롱 자 여기 오죠? 어엏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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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죽어라아 아 어 뭐야 뭐야 으이씨 으으으 쏟았어 어 왜 안맞아 도대체 저거 맞다 네 조작이 어려워 보여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조작 일단 키배치가 이상해가지고 키배치만 좀 바꾸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키배치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 어어어어 아예 바꿀 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원하는 키배치를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빼면 정말 괜찮은데 키배치를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게임은 해야됩니다 패드로 하는게 차라리 낫겠어 이렇게 할거면 beforehand 높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우어어어 으이씨 깜짝이야 괜찮나? 오케이 자 아이템 뭐 다 주간 것 같죠? 어 아니네? 뭔가있어! 저기 뭔가있어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다 여기다 여기 뭔가있어 여기 뭐있어 이것이 그맨 어 뭐야 머리 레즈빈 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와무 와무 삼촌은 저는 학창시절 찐따였어 일찐이었어 둘다였습니다 뻥이구요 저는 찐따였어 찐따 그리고 삼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막 스무살 됐어요 간사한 목소리 들어보면 일찐임 저 그렇게 나쁜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그렇게 나쁜사람 아니에요 어 웬만한 착한데 저 너무 착해가지고 개미 한마리도 못주겠는 그런 성격입니다 흐흐흫 스읍 이쪽으로 가야되니까 이쪽으로 일찐 옆에서 입 터내 흐흫 네? 오호 오호 나가자 나가자 저기인것 같다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스읍 쫙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템을 쭉 보도록 합시다 먹을만한게 있나? 제가 살기위해서 마을사람들을 몰살시키는거구요 절대로 어 그겁니다 착한사람들은 전 때리지 않아요 나쁜사람들만 혼내줍니다 마치 꼬비꼬비처럼 ㅋㅋㅋㅋ 나쁜사람들만 혼내줘요 마카롱 마카롱 오우야씨 뭐야 저거 방금 세이브존 아냐? 맞아요 세이브존이죠 아저씨 왜그러냐고 이쪽으로 피해주시나 제발 나오지마라 제발 나오지마라 나오지말라고 하면은 맨날 나와 진짜 미치겠네 저거 나오지말라구요 제발 아저씨 아저씨 지금이야 뱅뱅뱅 뱅 호호우 어 뭐야 뭔가있나? 아무것도 없구요 뒤에 뭔가있을거같애 아니구나 흔등원타는 이겨주고 헉 여기거기아냐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어 어 뭐야 뭐야 돌려차기가 나왔어 오 오 자 이제 물약을 하나 먹어주도록 합시다 물약 하나 먹어주고 어 배 누르는것도 안나오네? 뭐지?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오오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가 또 나왔네요 좋아좋아 여기도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가 아니구나 아 금요웹툰은 너무 볼게 없다 와무웹툰 보시면 됩니다 ihin 오연진주팔찌? 이거 합체할수있나? 조합 요거하고는 안되네요 체력 업그레이드 못하냐구요? 체력 업그레이드는 황색 그 뭐냐 황색 허브가 나와야돼요 황색 허브 황색 허브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보호건 아직도 못사네 너무 비싼데 이거? 보호건이 이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길이 막혔긴 한데 안녕하세요 와우 오 멋있다 미쳤나? 어? 뭐야 뭐 이렇게 안죽어? 뭐하는 자식이길래 왜이렇게 안죽지 이거? 왜이렇게 안죽지 이거? 얘 왜이렇게 맷집이 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얘 왜이래 이거 저거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무리 간부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거 아냐? 잡았어 간부라고 해도 저건 너무 안좋아 졸리지가 않아 어째서 에이다 촉사한테 잡히면은 네 큰일나겠죠?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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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그냥 죽어야지 이쪽으로 갑시다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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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거와봐 저거와봐 저거어떻게해 저거어떻게해 와모하자 오늘 안서존데? 무슨소리에요? IMPERING 겨울쪽 показ에 게ول Envy 아 아우시리 너 노어 오시 holy 자식 뭔 짓거리야 이거 그니까요 근거리샷에 안죽는거 네 삼새빵 먹었습니다 자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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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겠어 너무나 무서움こちら 아 저기 위로 올라가라고 OK 위로 올라갑시다 훅샷 여기있어 훅샷 호호오오오 와어우 멋있다 으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 한방이네? 띠용 한방에 죽네요 장전하고 몰라 안주소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아 이 자리에서 공짜매그넘 나와요?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머리 레즈빈 으앍 으악 아우시 쒸쒸 죽어 이 자식아 너무 많이 많네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저런 후자판 쓰다 누가 쓰다만 보호권을 제가 왜 씁니까 새 보호권 사야지 7만원 주고 좀 이따 살게요 신상으로 써야지 우리 에이 저 딱 봐도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에이다한테 지금 구지 어 진짜 중고를 주는 거예요 설마? 그건 아니죠 여기다 에이다 네 격투기로 죽이면 안 나오죠 네 맞아요 격투기로 그래서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야? 여긴데? 뭐지? 암흑 달릴때 제일 신나지 분명히 여긴데? 어딨는거야? 보물이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요 어디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물 장소가? 여기서 봐야지 보이나? 보물 분명히 여기 있는데? 침대 천장이요? 오 여깄다 오케이 저런데 숨겨놨네? 자 여기서 세이브하고 갑시다 세이브하고 네 가자 여기 아까 왔던데 같은데? 다른 덴가? 여기하고? 뭐가 달라졌나? 뭐가 달라졌나? 여기 딱 봐도 위험한데 살 수 있겠죠? 일단 이거 하나 먹어주자 하나 먹고 왑 탑 또 하라 또 놀아 탑 F 탑 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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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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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열어 아니 왜 못 여는 거야 아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야 갈래 아아 저리 가 저리 가 아 아 굳진 성 왜 나오지 마라 제발 안났어 안났어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어 아프냐 너도? 너도 아프지라는게 느껴져? 뒤좀 돌아봐 이 자식아 네? 너무 리얼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좋아좋아 좋아좋아 레온의 복수를 해주지 이 자식 훼쳤나? 오케이 해쳤죠 와우 루비 항상 왜 저런 녀석들이 루비를 들고 있을까 몬스터들은 이상하게 보석을 좋아해요 보면은 빈상자? 빈상자가 어딨어? 아 저거구나 저 안에다 뭔가를 넣어야 되나보네요 빈 보물상자 뭔가의 장치인거 같아 오 여기다 뭔가를 끼워야된대요 아 이거 가자가자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나가기전에 아이템 비밀 어 아이템같은거 없고 가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척 오오오오오오오 싸우고있어 싸우고있어 우어어어어어어어 어없 잘싸우네? 레온 레온 보시자 레온 곳 마카롱 에 comma 마카롱 오하오오오 으닦아 김 ㅇ 네! 뒤에 있었어? 미쳤나? 여기다 해치었죠? 저 여자 레온 좋아하는.. 어.. 저 여자 레온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차서 쉽사리 고백을 못하는 듯 그렇겠죠? 저쪽으로 내려가면 안되겠지? 얼굴 보이면은.. 실패인가? 그래 오케이 아 그래 일단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이템 좀 챙깁시다 여기 밑에 아이템 있지 아..저기 알라엘로 설봉있는데 저걸 못 얻네 진짜 넘나 갖고 싶네요 저거 자 열고 아이씨 이 자식들 뒤로 살짝 빠져줍시다 아.. 굽어억 이제 계란 먹어주고 지금이야! 레온 도와주고 로켓런처 사오.. 어.. 가져오자 가져오고 싶은데 이벤트 때문에 불가능하게 해놨네요 레온 도와주러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나도 로켓런처 좀 써보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되네요 어 뭐야 뭐지? 뭐지? 어? 어어어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음... 새들러의 크고 굵직한 그것을 당했죠 샤디러! 제 아들, 샬라자르 당신이 똑같은 행동을 지켜줄게 루이스, 루이스 저는 샤디러의 검사자입니다 샤디러를 지켰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찾았지? 헤헤헤헤 말하지 마 여기 야, 보석 많이 가지고 있네 저거 팔면 돈 좀 되겠다 나한테 줄 수 있지? 네, 영상에 에이다가 안 잡히지만 옆에서 듣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저도 옆에서 있었으니까 네 그거 듣고 이제 샤디러가 목표가 된 거겠죠? 이것은 알약? 루이스 아니, 조금 더 늦게 샤디러가 샤디러였어? 아니, 샤디러가 이 장소였어 흠 또 다른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어떤 기회에서 리온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아직도 안 될 것 같으니 만약에 그 상황이 될 것 같으니 그럼 혹시 우리의 작은 흥미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사들러와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 같으니 사들러와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오 좋았어 벌써 네 세번째 챕터가 끝났네요 와무 전시대에 아이폰이 있네 이정도 시대 때면 아이폰이 있는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코난이 쓰고 다니는 그 안경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에이다 목소리를 왜이렇게 섹시하지? 와무가 좋아하는 코만도스 아니냐 저거 코만도스는 저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린벨은 저렇게 약하지 않아요 저건 짜갑니다 짜가 그린벨은 저렇게 저... 총터 없잖아요 그리고 분장도 안합니다 복장이 근데 저게 뭐야 도대체 야 방탄복이라도 입고 있지 왜 저렇게 입고 있지? 그니까요 게이복장이야 와무 살라자르가 누군지 알아? 네 미스터 케네디 아니에요 케네디? 음... 이상한 연구만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죠 이사 연구만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죠 이사 연구만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죠 이사 연구만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죠 좋아 챕터 4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 연구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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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O Russ이 오오 뭐야 뭐야 어떻게 저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빤스가 안보이지? 레온의 죽음을 저지해라 오오 rele온의 죽음을 저지해야 하는거 같네요 액스트라 게임도 재밌네요 보석을 조루 갖추고 있다 루비를 팔아주고 이거는 제가 못 받나오네요 스테인보석 장식 체스판 팔고 스테인보석 이거 끝까지 냅뒀다가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 보물주도 머신피스톨 필요없을까요? 보호건이 나아요? 보호건 지금 세발밖에 없는데 보호건이 나으려나? 이거 구피시판인가요? 네 맞아요 구피시판입니다 조합 이거 조합해주고요 이것도 이렇게 조합을 해줍시다 자 이제 좀 정리 좀 하자 이제 좀 정리할 수 있겠네 정리 좀 합시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어 설마 또 적진 않겠지? 아이디가 레온이세요? 그렇군요 아이디가 레온이세요? 아이디가 레온이세요? 제가 이거 이 게임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이번에 방금 전에 엔딩을 보고 지금 바로 엑스트라 엑스트라 모드에 있는 에이다 편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높여놓자 아 깔끔해 아 깔끔해 좋아 아 아주 깔끔해 아 좋아 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오네 영어 공부할 때 게임이 좋뿐 네 1어 공부할 때든 영어 공부할 때든 언어를 배울 때는 게임과 같이 하면은 좀 더 재미가 있겠죠 아 이거 좋으려나 머신 피스톨 일단 사고 보호건은 마지막에 사도록 합시다 일단 머신 피스톨 사자 사가지고 보호건은 나중에 살게요 맨 마지막에 보호건은 마지막 챕터 때 살게요 마지막 보호건은 마지막 챕터 때 살게요 마지막 챕터 때 마지막 챕터 때 됐어 이렇게 두 발 쏴주고 어? 오 이 자식 으어어 아 자식 잘 사는데 이 자식 해를 떠 주지 호호우 오호야호 오후 우아다오 좋았어 어? 아우 아 흑샷은 이렇게 나오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나 진짜 저거 제일 싫어 아 오우 야야야야 왜 이렇게 안죽어 저거? 욕발에 맡아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안죽어? 오케 오케 호호우 오케 촉수는 라이플에 무조건 한바 한방이에요? 그렇군요 어? 아우 저기 또 뭔가 있네? 잠깐만 이쪽으로 훅샷을 한번 해볼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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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호호우 와우 와우 뭐 영화같이 나오네 아니 이 자식 감히 어딨어 하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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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하하하 야 이거 피하는거 장난아닌해 이 자식 무빙이 장난아닌요? 어? 왜이렇게 돌아다녀? 아니 야 못올라온다고 지금 화내는거야? 어? 야 못올라온다고 화내고있어 지금 아이고 암둘이 죽으라고 어우 발광한다 발광한다 시내 킥 제발 나오지마라 네 안났어 안났어 일로와자 또 무슨 소리가 난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에이씨 여기가 아니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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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어 entrin 어엉 오웨어어어어우w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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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 뭘 쓰고 있네.. 오오어어어어 앗! 후후후후후후후 도가 이 자식 전지 충격기 나 쓰고 여자한테 감히 이런 변태 자식 죽여라!! 죽이네! mixed economy 사우드너트 Maggie에서 많이 하는 짓이죠 situation 야 이거는 내 총알 낭비하지 않게 요걸로 잡아듭시다 제발 나오지 마라 안 나왔따 뒤로 여기 이런게 있었네 이건 몰랐네 죽는다 어? 저것들 뭐야 어떻게 죽어? 저것들 어떻게 죽죠? 어? 아 돌아서 가야되는구나 이쪽으로 돌아가야되나보네요 야 너희도 이쪽으로 와봐 레온과 에슐드가 깽판친곳을 지나가는건가? 왜 얘만 오냐? 왜 얘만 오냐? 다른 애 안오냐? 어어어!! 어어어!! 아..하..하..하.. 뭐야 다른 애도 안죽었네?